은혜 기도원 미주 전역에서 가장 큰 은혜 기도원입니다. 은혜 기도원 입구의 영어로 은혜 기도원 입구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오정상 원장님께서 요새 미주 전역에서 성도님들이 와서 금식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와서 금식기도 하고 이런 은혜 기도원에 지금 여러분을 초청해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 방송 선교사 김문자 선교사님 또 한경희 선교사님 우리 LGS 방송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도 LA 가장 큰 은혜 기도원 미국의 목회에 가장 영적 영향을 주는 은혜 기도원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주의정들이 은혜 받고 미주 지역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은혜 기도원 김강식 목사님께서 은혜 기도원을 세우시고 오정상 목사님께서 은혜 기도원 원장님을 지금 오랫동안 하시고 저도 LGS 전파방송 세계선교육의 박요한 목사도 은혜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담받고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가장 아름다운 제 인생을 바꿔주시고 은혜 생활을 한 것을 지금은 느낄 수 있고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그래서 여기서 LGS 전파방송을 하나님께서 응답주셔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은혜 기도원 입구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 기도원에 오셔서 정말 영적 충전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원장님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